가는 날이 장날인기라 진짜로 그렇다고? 응 진짜로 그렇다고 매주 수요일 휴무라고 무엇을 먹을까나 너무 좋아 응 고소간빵 피부가 익은 순조름 색깔으로 찰칵 비밀 속마늘 시끄러 시키 차량 오랫동안 둘째 뭐해? 히히히 히히힣 히히히 하나는 주라 형아 히이 히 히 힣 힣 진짜 제정신이야 이제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개명 2층 동사무소 다시 갈게요 다시 왔습니다 인지세인가? 그거 내볼게요 다 했습니다 신청은 이게 허가가 나는데 두세달이 걸린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죠 기다려보고 두세달 뒤에 경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의 안방이 네 방이 되었네 망고야 올라오세요 자 계단 올라와 눈병이 나가지고 저러고 있으면 얼굴만 밀었습니다 아주 못난이 말티즈가 되었지만 내 눈은 이쁩니다 통구멍아 빨리 와 통구멍아 빨리 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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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